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강좌에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과정이라는 말을 좀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과정 중에 있는 다양한 사람 모두가 다 나의 대인이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잖아요 빤한 얘기지만 항상 신나죠 주인공이 부모를 잃거나 또는 어떤 악당에게 피해를 당하죠 그리고는 방황하고 힘들다가 갑자기 반드시 어느 도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도사가 이제 이 주인공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무림계의 고수로 만들죠 모든 복수의 이야기는 반드시 이런 구조로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요 꼭 무술 영어가 아니더라도 또 뭐 전에 정우성이 주연했던 그 이범수 주연했던 바둑에 대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교도소 들어가서 바둑을 통해서 조폭계의 거물을 만나서 그 조폭한테 바둑을 가르쳐 주면서 자기는 또 싸움을 배우는 하여튼 이런 구조로 모든 복수 영화가 구성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건 항상 어떤 고수, 고수를 만나, 어떤 도사를 만나 사부, 엄청난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보통 복수 영화의 특징이죠 굉장한 어떤 경지에 달해 있는 어마어마한 사부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이 이제 자기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훈련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비욘드 금수저라는 과정에서 대인, 이견대인 여러분 강조 있죠 항상 대인을 만나는 게 소중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강좌에서 얘기하는 대인은요 그 어느 모든 사람을 다 대인을 하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강좌 특히 제가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부, 무술의 고수, 학문의 고수 정말로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사부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대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자꾸 줄어들죠 특별한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부, 위대한 대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수저를 우리가 벗어나는 금수저를 넘어서는 생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나에게 스승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제한이 되죠 저는 제한되는 건 싫어합니다 모두에게 다 같이 적용돼야 재미있지 우리가 저도 사실은 소설을 좀 싫어해요 소설 소설가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애지간히 중요한 거 정말 유명한 소설 아니면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소설가는 글 쓰는 거는 분명히 잘 아시는 거 맞아요 글쓰기 이거 못해가지고 소설을 쓸 수 없죠 그렇지만 글쓰기에 덧붙여서 철학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 많은 것들이 이것이 동반이 되어서 이것이 글쓰기로 이렇게 나타나야 사실은 좋은 소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것들을 갖추고 글쓰기가 돼 있어야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트예프스키 라든지 도스트예프스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베리아 수영소에 가서 사형을 당하려고 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엄청난 경험입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어마어마한 충격과 깨달음 이런 것들이 글쓰기로 나와야 사실 소설이죠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많이 공부했거나 그런데 사실 이 사회의 소설은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글쓰기만 잘 돼 있는 물론 글쓰기는 잘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배우기 위해서 소설을 읽을 필요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는 소설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죠 소설가 분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소설을 잘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실은 소설에 보면 어떤 좋은 소설들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많죠 우리가 소설을 구성할 때에 거대한 서사가 있고 작은 서사가 있습니다 거대 담론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거대 담론 이건 뭡니까 규모가 큰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인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담론이죠 그렇지만 제가 그 공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이라는 건 거대한 담론이면서도 나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소소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공자의 철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설 중에 보면 전쟁과 평화라든지 큰 전쟁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대한 담론 그런 거대한 인류의 평화 모든 사람의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설이나 철학 사유가 많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또 소서사가 있습니다 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위대한 시대 또 위대한 전쟁 어마어마한 사건들만 연구하는 거대 담론적 연구가 있고 작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고양이 학살 이런 고양이 대학살인가 고양이 학살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몇백년 전에 파리에서 고양이를 죽이게 되는데 그 고양이를 죽이는 사소한 일이지만 거기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 보면 소서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근처에 빵집이라든지 소시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쭉 소서사를 진행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소서사가 거대 담론을 능가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역사 속에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삶,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삶은 소서사의 삶이잖아요 평범한 사람, 작은 시민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어마어마한 우주에 좀도 안 되는 것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지구도 우주에서는 소서사일 뿐이죠 지극히 적은 그러나 그 적은 지구에서 우리가 인간 더 적죠 그러나 의미 있게 자기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중요한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주인공이라든지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만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런 사람들만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면 다른 존재들은 의미가 없죠 저희들은 늘 모든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고요 저 자신이 또 소시민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늘 배울 게 있으면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금수저를 갖춘 자로서 진정한 금수저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이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라도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 때에 따라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의 소중한 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사소한 예를 한번 웃기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게임이라는거 저는 그 게임이라는 건 테트리스 밖에 몰랐거든요 옛날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아주 쉬운 거 있죠 테트리스 이거 외에는 거의 게임이라는 거 몰랐고 지금도 싫어합니다 게임 하나 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 고수에 올라가려면 오래전에 제가 한번 게임이 뭔가를 한번 좀 알고 싶어서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한번 제가 샀어요 이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가 한번 나도 이런 게임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좀 알아야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좀 또 이런 게임의 어떤 분위기도 알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이런 거를 응가하면 어마어마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옛날에 이 디아블로가 굉장히 그래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배우려고 직접 제가 돈을 주고 샀어요 CD를 뭐 지금 그렇게 돈 주고 산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제가 8만원인가를 직접 저 CD 한 장을 탁 사고 근데 켜보니까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책을 또 만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렇게 이제 한 하루 이틀 해봤는데 아이 도저히 이게 뭐 개념을 모르겠는 거예요 실력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저 아는 사람 중에 게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디아블로라는 걸 조금 어느 정도 한번 배워서 좀 그 이런 게임의 생리를 좀 익숙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방법이냐 그랬더니 PC방에 가면 자기가 늘 가는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에 게임의 사부가 한 사람이 있대요 한마디로 이런 거 레벨이 있거든요 레벨 레벨이 있는데 그 다음에 99가가 최고인데 이 사람이 최고의 레벨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주면서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명예를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이 뭐뭐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걸 살짝 옆에 놓으시면서 아이고 좀 가르치면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다녀보지도 못한 PC방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PC방에 그 사부님이 딱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키는 대로 딱 이렇게 먹을 그분이 좋아하시는 거를 딱 옆에 놓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기다렸죠 딴 거 하면서 그때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 게임을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사부님하고 저와 같이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시켜 가지고 저는 이 사부님이 막 싸우면 여기서 막 싸우거든요 그럼 구석에 딱 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캐릭터는 그럼 사부님이 여기서 막 그냥 다 물리치고 이렇게 다른 높은 단계로 넘어갈 때 저도 살짝 사부님 곁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막 접근하고 싸우면 저는 숨어요 잘못하면 저는 그때 캐릭터가 시작된 캐릭터니까 힘이 없어요 또 숨어 있어요 사부님이 막 싸우고 넘어가 이렇게 한 1시간 반인가를 넘어가더라고요 막 그 싸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아주 장면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별짓다 해서 제가 볼 수 없어요 그런 고수가 하는 걸 봐야만 그런 새로운 전투의 전장, 전투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나 2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부의 싸움에 내가 섞여 있기만 해도 나의 수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제 레벨이 슬슬 올라가더니 이렇게 고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부 덕에 저도 이 게임에 고수가 됐지만 제 스스로가 게임 경영을 몰라가지고 결국 하다가 이제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그만뒀어요 너무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분위기를 알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이후로 게임 자체를 할 시간이 없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게임이라도 하나 알려고 그러면 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나의 대인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제일로 필요한 사람 나에게 그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제일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가 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말하는 대인은 완성된 존재 혹은 흠이 없는 존재 혹은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학자 또 늘 우리가 존경하고 싶은 인격 그런 사람은 따로 있죠 고매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번 강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핵심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대인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자꾸 찾다 보면 금수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수저보다 더 어마어마한 금수저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풀립 하나라도 헛된 것이 없는 것이죠 풀립 하나라도 그 안에 귀중한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인은 나랑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대인이고 나보다 큰 사람도 대인이고 또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대인이고 누구든지 대인이라 그렇게 봅니다 완성된 사람만 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진행형적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씁니다 진행형적인 존재 진행형적 존재 이것을 제가 쓴 책에도 얘기하고 이걸 되어가는 존재라 이렇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되어가는 존재 되어간다는 말은 늘 얘기했지만 영어로 becoming의 존재 혹은 독일어로 verden verden sein 되어가는 존재 이런 의미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적인 진행되고 있는 존재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완성된 고매한 인격으로 완성된 사람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학자로 완성된 사람 이런 분들만 또 완성된 철학자 이런 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되고 되어가는 존재 되어가는 중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나의 대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알프레드 노울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얀 머리 뭔지 모르겠어요 화이트헤드 이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은요 화이트헤드는 수학자예요 물론 우리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보면 수학자를 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수학과 철학이 항상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대로 오면서는 수학과 철학은 거리를 뛰게 되죠 그렇지만 옛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수학을 합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위대한 수학자죠 우리가 칸트 그러면 순수이성 비판 위대한 철학자죠 그러나 칸트는 수학 교수도 겸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칸트의 형이상학 비판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읽어봤어요 근데 수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도 아예 수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아예 수학 전공의 교수를 하다가 미국으로 초빙을 받아서 미국으로 교수를 하러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철학에 대한 깊은 생각을 물론 수학하면서도 철학적 사유를 하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더 깊은 철학 쪽에 소중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철학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화이트헤드도입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프로세스 우리 번역으로는 과정과 실제라는 말로 번역이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좀 어렵습니다 철학 전공생 아니면 근데 저도 좀 어렵지만 이걸 옛날에 저기 남미에 볼리비아라는 곳에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볼리비아를 우리 한국에서 볼리비아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만 서른 시간이 넘습니다 보통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LA 같은 데로 가요 그럼 거기 가는데 이제 열몇 시간 걸리죠 LA에서 이제 쉽니다 비행기를 갈아타야 돼요 아니면 같은 비행기라도 기름을 다시 새로 넣어야 돼요 비행기 청소를 하고 몇 시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LA에서 사웅파울러라는 지구의 또 다른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LA는 지구의 끝에 서쪽으로 가는 거고 또 LA에서 사웅파울러는 지구의 북반구에서 남반구 쪽으로 가는 것이고 사웅파울러로 가는 데 또 열 몇 시간 걸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너대 시간 또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거기서 볼리비아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게 또 한 너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기다리고 타고 기다리고 타고 하는데 그때 제가 이 화이트헤드의 책을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읽었어요 어렵지만 하여튼 이해되는 것만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책에서 이분의 책을 잘 몰라도 이후에도 다른 설명도 듣고 하면서 참 이분의 사상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과정을 많이 강조한 것이죠 과정, 프로세스, 비커밍 뭐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되어진 그냥 꽉 그냥 완성돼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존재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모든 존재 또 심지어는 우리가 과학적 사실 객관적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함께 늘 과정 속에서 더 완성되려고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참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화이트헤드는 창조성을 중시합니다 크리에이티비티 그렇죠?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이런 창조성 역시 크리에이티비커밍 되어가는 가운데 이런 소중한 창조적인 진보가 나온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과정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창조적으로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이라고 땡 나는 늙었어 더 이상 안 해 그런 사람 그때부터 끝인 것입니다 70이라도 계속 책을 읽고 내 몸을 다듬고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최고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도 가보고 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은 늘 나이와 관계없이 창조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다양한 사람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높거나 낮거나 아이는 어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어른은 또 노인으로 가는 과정 노인 역시 삶을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시험을 치나 낮은 시험을 치나 높은 자리를 가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모두가 다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서 진행해가는 창조적인 진보를 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하나, 풀 하나, 짐승의 모습 또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바람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 사회, 단체 이 모든 책을 포함해서요 모든 것들 안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대인이다 이것을 저는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장점 곰이나 호랑이나 특히 맹수들, 사자 이런 거 보면요 멋있긴 하죠 그런데 얘네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요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리 안에서도 밥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리는 그래도 노인이면 우리 할아버지 밥 갖다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가 늙으면 내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얘네들은 먹는 것도 힘이 있는 놈이 먼저 먹잖아요 그럼 늙은 사자는 못 먹어요 남아 돌아야 먹지만 어디 이 세상에 남아 도는 음식이 있습니까? 늙은 사자는 결국은 그 무리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서 죽게 돼 있습니다 호랑이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내가 내 힘으로 사냥할 수 없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늙어도 죽을 때까지 활동하고 배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장점입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되어가는 존재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금수저를 물려받고 그런 거 소중하고 그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죽을 때까지 늙어서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평생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존재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늘 배우는 그 모습 되어가는 존재, 비커밍의 존재,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옛날 위인들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갔잖아요 삼고초려 그런 말 있죠? 찾아간, 또 스승을 찾아갑니다 중국 시대의 당나라 때 선불교, 이런 선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중국이라고는 모나먼 땅을 걸어서 그 선사를 찾아갑니다 배우려고 근데 선사는 안 만나 주지요 나는 너를 가리킬 수가 없어 막 그러면 가서 또 사정하고 그 먼 길 찾아가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결국 배우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같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중요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이번 강좌의 핵심 내 마음대로 내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책으로 만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고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도 그렇게 배울 수 있는 보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블로그 같은 거 보면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보면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사실은 블로그에 보면 내가 오늘 어느 식당에서 뭐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찍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블로그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적으로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을 아주 남에게 거저 자료를 올리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런 거 찾으면 정말 동물 찾기죠 또 어느 블로그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요 미국 캐나다를 트럭을 운전하고 큰 트럭을 운전하면서 미국 캐나다를 종행무진 누비는 사람이에요 한 번 시동 걸고 나가면 두 주 동안 그 먼 길을 한 4천 킬로 5천 킬로를 쭉 화물을 짓고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쪽 길이 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블로그를 딱 운영해요 그래 가지고는 미국 캐나다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리도 그 차 렌트에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해 놓은 게 있어요 또 블로그에 질문을 올리면 한 방 또 자기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또 블로그에 답도 해 주고 얼마나 대단한 그 정말로 이런 블로그는 착한 블로그죠 착한 블로그 그리고 우리들에게 소중한 블로그죠 이런 또 뭐 우리가 보통 블로그를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선수 유명한 연예인들 블로그에 가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사진 하나하나 그냥 그냥 다운받아서 뭐 휴대폰에 놓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블로그에서 너무 많은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유익한 블로그나 좋은 쪽의 대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존재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게 되면 같이 그것을 향유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도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대인들 통해서 내가 많이 배우고 또 중요한 것은 나도 소중의 대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과정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영어에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텔로스 텔로스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마지막 목적지 고울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거죠 텔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텔로스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말이 똑같잖아요 이거 T입니다 고대원 중에서 이게 L이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마지막 마지막을 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이라는 말 안에는 완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완성 complete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마지막에 완성한다 이게 얼마나 뜻입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삶은 나이가 어찌 했든 간에 내가 사는 과정을 끊임없이 나이가 들더라도 늘 되어가는 becoming의 존재로 삽니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내 존재는 끊임없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노력하고 변화해서 아까 얘기한 창조적인 변화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 창조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되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 서로 그런 대인을 만나는 서로 간에 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이제 끝나죠 목표지점 마지막 나이가 이제 세상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텔로스가 끝이라는 말도 있지만 완성이라는 말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나의 존재도 나의 존재도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끊임없이 배우고 과정 중에 있으면서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의 나라고 하는 암흑암흑이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완성에는 완성에는 빈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성에는 지위 고하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성에는 무슨 뭐 어떤 그런 경충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완성은 완성으로써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존재 모든 존재는 과정 중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우리의 대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많은 것을 정말로 도움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금수저가 아니라도 살 수 있어요 또 금수저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모든 대인들을 만나면서 살 때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인생도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희망 희망을 가지고 살죠 늘 이제 뭔가를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 어떻게 되고 싶어 희망을 가지고 살죠 저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런데 희망을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뭐 내가 부자가 되는 희망 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는 희망 또 내 자녀들이 잘 되는 희망 그런 여러 가지 희망을 갖죠 저도 갖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저는 무슨 희망을 여기서 덧붙이냐면 내가 죽는 순간을 희망합니다 마지막 순간 나의 마지막 나의 존재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희망하며 살아요 마지막 순간 내가 어떤 완성으로 마지막 나의 시간을 마무리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의 생각이나 저의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 저는 조용히 가고 싶어요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근데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 순간에 나의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요란하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할 것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생각해 주고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희망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을 희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희망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마음으로 내가 떠날까 그것 또한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좋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은 과정인 것입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이 완성된 모든 존재는 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를 우리는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소중한 존재에게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더 도움을 받고 덕을 입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 역시 다른 존재에게 작은 모습으로라도 배인이 되기를 원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아가며 변화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존재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금수저를 모두가 아름답게 넘어서는 소중한 삶과 존재가 되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